2017년 11월 19일 일요일 제이 오베로그 여기는 AMA가 끝나고 난 후 내 호텔방이다 진짜 믿겨지지가 않는다 AMA에서 우리가 무대를 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진짜 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지라는 생각이 좀 든다 진짜 정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라지만 정말 너무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뤄지고 있어서 진짜 이쯤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방탄소년단이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좀 생각도 든다 정말 될 수만 있다면 뭔가 세계에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꼭 되고 싶다 지금 시작이 된 것 같다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것 같다 이제 뭔가 새로운 뭔가 챕터가 이런 시작되는 그런 기분 오늘은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날이다 잊을 수 없는 날이고 꿈만 같은 날이다 오늘을 기억하고 싶다 평생 2017년 11월 19일 제2호 배로그 끝 1 2 2 3 4 6